1.1517년 루터가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이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날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 찬미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첫째로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죠. 또한 빌리뽀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지만 빌리뽀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결국 아버지께서 영화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신이 영화롭게 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종기로 관 쓰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때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죠. 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종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영광도 나타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평강 모든 성도들이 영역 간에 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 속 썩이고 애 볼 때마다 뚜껑이 열리고 열받고 괜히 이런 것 낳아가지고 내가 미역국 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너는 반드시 잘돼 너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믿는다 42.19km 마라톤을 달리는데 지금 꼴찌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꼴찌입니까? 인생은 긴 거예요. 10대에 지금 조금 뒤처지고 낙심한다고 애를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의 긴 인생을 보세요. 아들이 잘될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아들이 점점점점 따라잡아가지고 꼴이 날 때쯤 되면 1등으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시간에 딸이 낳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큰 믿음만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소망스러운 말을 심어주면 반드시 그 말대로 자식이 잘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다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저절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큰 믿음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존기와 영광의 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죠. 그러나 그 큰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때 반드시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수능시험 있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날 때 합격의 영광 좋은 점수의 영광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고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었듯이 오늘 조화 여러분도 마태봉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라가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세계 평강의 곤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두 번째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두 번째는 주신 일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노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 요한복음 7장 16절 아버지의 교훈을 가르쳤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쌓으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버지께서 용하롭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일 마태복음 4장 2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부하시며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 여자를 전도하셨죠. 과거에 남편이 다섯 명 현재 남편이 여섯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저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 과거에 남편 다섯이고 지금 여섯 번째인데 너한테 만족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일곱 번째 진짜 남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벌써 나 먹었대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이 뭐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다. 내가 한 사람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구속사 말씀을 전해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 영역간에 배부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전도하셨다면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도 2천명 초청 성경 구속사가 세미나 열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기쁘면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막 주잖아요. 하나님도요. 마음이 기쁘시면 우리가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지갑 열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 가정에 근심없는 재물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치료의 일을 하셨습니다. 치료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걸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고치는 일을 해야죠. 말 한마디도 소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할 때 그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썩을 놈아 이 돼질놈아 이 망할 놈아 너는 너는 잘되게 이미 틀렸어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겠습니까 자먼 6장 2절 보세요 자먼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사로잡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에 사로잡현대요. 그러나 좋은 말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좋은 것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현재 내가 쓰는 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료하는 신령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야 이거 네가 해라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용하롭게 했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관연학단 교통봉사 무슨 근조부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각자 여러 가지 하라고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는 평강의 송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하롭게 한 거죠. 여기 나타내었나이다 헬라오로 파네로오죠. 이 파네로오는 명백하게 알리다는 뜻이에요. 아주 명백하게 알렸대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내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말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영하롭게 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 잘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이다. 아버지 것인 아버지 소유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받는 본래 아버지께 소속된 본래 아버지 것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세전에 예수 믿기로 다 예정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면 본래 아버지 것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게 돼 있고 본래 아버지 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열심히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 이름은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제자들을 다 보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전 말씀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대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 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켰대요. 지켰대요. 헬라오로 테레오 테레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을 보호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자식들 속삭인다. 병원에서 못 거친다. 눈물 짓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릎 꿇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만 불렀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이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름 붙잡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요. 오늘 또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제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사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해도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장난에 노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뭉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만 나타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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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